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자동차 운전석에 그동안 그 아무 사람도 없이 그냥 자동차 혼자만 가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가나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께요 자 카메라 한번 눌러주고 짜자잔 지금 지금 테스트용 모델이 운전석에 앉아있습니다 자 핸들을 돌리죠 돌리죠 자 한번 가볼게요 예 지금 운전자가 핸들을 운전하고 있죠 아직 저 작업해야 될게 더 많아요 지금 사람도 저희 그 파란색 추리닝 입은 사람으로 추가를 해야 되구요 아직 좀 더 자연스럽게 작업을 더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우우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올라가 보자 보셨어요? 약간 사람도 흔들리죠? 자 다시 한 번 더 내려가 볼까? 사람도 약간씩 흔들립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가고 또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제가 되게 해드리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작업할 게 많아서 아무튼 그동안 운전자 없이 혼자서 차가 가던 이상한 현상은 안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작업 진행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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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